돈이 되는 뉴스 동부지권 마포지점의 이석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는지요? 네, 바로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뉴스 제목이 또 재밌는데요. 손떨리는 제지고기 가격, 이젠 금겹살이다. 자료 화면 먼저 내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금겹살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떨리는 돼지고기 가격, 이젠 금겹살이다. 지난해보다 40% 이상 올라서 몸가시 최고치에 이르렀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거는 국내적인 문제인데 이제 해외 쪽에서 보니까 또 글로벌 고기가격 급등세, 미국 소고기값 급등, 주요 축산물 가격 급등세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또 이걸 토대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 어떤 투자 기법을 배우는 코너니까요. 그럼 이 뉴스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투자 기법에 있어서 시장, 실물적인 요인에서 어느 제품이 선호도가 있더라,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것을 투자에 힌트를 얻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경제 지표를 좀 찾아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축산물 가격에 대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주요 물가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기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직접 또 한 번 가봤습니다. 어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바로 여기에 가도요. 소비자들의 부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 돼지 가격, 고기가격이 상당히 컸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관련 지표, 화면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3월 국내 생산자 물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4월 17일, 즉 지난주 발표 내용인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락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3%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부분. 여기에 또 주요 내용 중에 과일과 그리고 채소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올랐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축산물 가격,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큰 상승세를 이루면서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특히 축산물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닭고기도 그렇고요. 오리, 바로 돼지고기 이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닭, 오리, 도축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돼지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00g의 삼겹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00원이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2,000원이 비싼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 1,500원에 팔렸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죄송합니다. 30% 이상 올라서 금겹살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돼지고기 상승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지난해 어미돼지 감소운동이 농촌에서 일어났었댑니다. 워낙 돼지고기 가격이 싸게 팔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돼지고기 어미돼지를 좀 줄여보자.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오래 오다 보니까 어미돼지 즉 도축돼지가 점차 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돼지 도축수가 감소했던 영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면 우리 돼지고기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 방사능 유출 그리고 AI 발생,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수요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업계에서는 최소 6월, 즉 6월 이후에야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계속해서 삼겹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이게 국내적인 어떤 특수한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국제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앞서 소값도 얘기 나왔지만 소가격도 국제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인 요인에서 돼지고기 상승 그리고 닭고기 상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일어나고 있었네요. 자료화면 잠깐 보시죠. 축산물에 대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가격 동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가격 동향인데요.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차트는 쇠고기입니다. 사료용 쇠고기의 가격인데요. 갑자기 지난주에 급등을 했습니다. 5.7%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가축가격은 또 어느 정도 됐느냐 봤더니 6%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년에 연중 고점을 돌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돼지고기도 올라가네요. 그 영향은 역시 소고기가 올라가니까 대체품이 돼지고기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갑자기 1월 들어서 급등, 다시 지난주에 또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축산물 가격의 상승세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쇠고기 가격이 올랐느냐 즉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있을 수 있겠느냐 쪽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제 가격 상승의 원인 소고기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소고기는 미국이 아주 큰 공급을 하고 있죠. 미국 소고기 가격 1987년 이후 최고치. 좀 전에 보신 차트와 똑같습니다. 근 20년 넘게 고점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 사육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주요 소 산지인 미국 남서부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 지금 3, 4년째 가뭄이 일어나서요. 풀이 많이 안 자라겠죠. 그러면 당연히 소도 많이 못 키우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태까지는 공급적 입장이었다면 소비 쪽에서는 오히려 또 늘어나고 있네요. 중국이 조금씩 조금씩 잘 살게 되니까 소고기 양이 늘어납니다. 즉 수출이 미국 쪽에서 많이 되고 있고요. 일본 쪽으로도 수출이 많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군요. 그러므로 인해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증가하는 현상. 이것은 자연스럽게 가격 급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신문을 보면 소고기 바베큐 그동안 잘 먹었는데 이제는 돼지고기 바베큐에 먹어야 되겠네. 이런 현지 목소리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관련된 업종과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많이 상승을 했는데 돼지고기 사육업체 이런 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돼지고기 가격, 축산물 가격 바로 이런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육개, 지금 닭고기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 봤을 때는 이게 좀 조류 독감 문제나 이래가지고 닭고기 소비가 좀 줄어들면서 돼지고기가 대체제 역할을 하면서 좀 가격이 급등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논출을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AI로 인해서 닭고기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AI로 인해서 닭이라든가 오리가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즉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작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할인동우 마니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가공업체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닭고기 가공업체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닭고기, 대체제 많이 비싸니까 그럼 싼 거 육개는 없다. 다시 글로 가자.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로 인해서 많이 살육처연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닭이라든가 오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이후에나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닭고기 가격도 어느 정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업체 역시 하나씩 보겠습니다. 육개, 하림, 동우, 마니커 이 세 종목이 지금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돼지고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돼지가 또 금값이 되죠. 그러면 좋은 거 먹어야 되겠죠. 좀 더 잘 크게. 그렇게 위해서는 사료로 좋은 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여해야 되겠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대한제당,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고 팜스토리라든가 이지바이오, 팜스코, CTC바이오 그리고 선진 같은 종목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부분 우량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못 미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거래량이 최소한 하루에 20억 이상 되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압축하면 어떤 종목들이 해당됩니까? 여기에서 제가 팩 종목으로 오늘 한 번 종목 뽑으라 하면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었던 수혜 받을 수 있는 거 6개 가공업체 바로 그 부분에 맞췄고요. 그리고 사료업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제재의 동물약품 그리고 기능성 첨가제 이거는 약품 쪽이고요. 갓난 돼지용 배합사료 즉 이제 바로 태어난 돼지용 배합사료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료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6개 업체인 마니커 바로 여기에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사료 제조 판매업체 팜스토리라고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또 최대 주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축산물 가격의 급등에 대한 수혜는 이 이지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곡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최근에는 주춤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곡물가가 약간 하락한다면 그 수혜 가능성 그리고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죠. 그 원재료를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원화 강세 수혜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지바이오의 수혜는 점차 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6월까지 이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관련 업계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또 6월 넘어가면 또 복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가격은 안정세가 되는 것이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지바이오의 관심 시점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잠깐 화면 돌려서 잠깐 보시면 지금 수급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파란 즉 매도의 양도 분명히 보이는데요. 큰 물량이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조금씩 내놓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 점점적으로 현재 매수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바이오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을 기를 면하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뉴스 최근 축산물 가격 급등가 그 안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동부진권 마포지점의 이서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